많은 그룹종양ault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룹이 시장 중 하나의 스포츠 여러분들에게 나감하고 싶은 사연을 – 삼았라! – 삼았라! 우리 도율이가 청진기를! – 청진기를 저장합니다! – 청진기를 저장합니다. 청진기를 잡으면 엄마 아빠 굉장히 화내줘야 하는데 돈을 안 잡아서 그런지 화나진 않으신데요. 자 이제 투석 시대입니다. 엄마 아빠 얼굴 좋아질 때까지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들어주시네요. 청진기 청진기 잠깐만 잠깐만 댄스 오빠 같은데요? 자 다음은 역시 혜연아의 성격입니다. 자 다음은 역시 혜연아의 성격입니다.